자, 오늘을 기억해,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저한테는 첫 번째 날입니다. 어제 공연을 첫 공화했고 오늘 두 번째 날이지만 제가 오늘 첫 무대에서 쓰고요. 지금 무대 뒷모습입니다. 어? 우리 백지원 연출님입니다. 아하,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죠. 보영이, 보영이. 다들 준비하고 있다. 문절 바빠요. 여기 무대 뒤에 있는 저희 대기실입니다. 자, 대기실을 보면. 어후, 우리 돌라면. 하하, 하하, 하하. 멋진 연출을 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와요. 아, 대현입니다. 아, 대현이. 아깝게 녹화가 안 됐어. 파이팅. 하하하하. 똑같이 해보세요. 자, 이재형 역을 맡은 전 대현이라고 합니다. 파이팅. 어, 진혁이. 어후, 입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 이거는 필리핀에서 잊어먹은 고프로? 어허, 집에 세 개 있었지만 그 나머지 두 개라고. 어후, 희수입니다, 희수. 희연이. 네, 잠시 후에 이브의 멋진 여름을 펼쳐주겠죠? 동석입니다, 철동석. 어허, 오늘 가공은 어땠습니까? 오케이. 어, 우리 자미. 안녕하세요, 장도연 역할을 맡은 김자미입니다. 자미, 자미. 어후, 우리 자미가 또 중심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대본을 꺼린 것 같은데요. 아, 마세지입니다. 마세지, 마세지.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안 나오고. 아, 지금 대본을 열심히 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공연이 이제 3분 좀 남았습니다. 방역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들이 찬한 모습을 보여 드릴까요? 자, 방역분들이 쫙. 오, 많이 서실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멋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을 기억해. 자, 오늘을 기억해. 오늘 두 번째 공연의 날인데 저한테는 첫 번째 공연이죠, 오늘. 마무리 잘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웃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지금 다들 나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이 지금 한적해졌습니다. 방금 다 사진 찍고 나가셨고요. 아, 상당히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가득 찰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을 기억해. 우리 다 같이 보러 오세요. 정진우. 자, 오늘 지욱이. 끝난 소감 어때? 아, 끝난 소감 두 가지 몇 방, 몇 방. 아, 여기에? 어때요?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재영이 형이 체어를 같이 내리기로 했는데 사라져서 나중에는 꼭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끝에 나타났어.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우리 지혜. 오빠 너무 재밌어요. 어제 공연하고 오늘은 봤는데 어땠어요? 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꼬꼬멍. 어허! 사람들한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우리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보러 오세요. 네. 감동과 웃음이 있는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어허! 전형적이다. 자, 보영이도 오늘. 아, 맞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제는 공연하고 오늘 또 보고 내일은 내일은 공연해야 되고 네. 아, 오늘 우리 관객분들한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저, 저 하는 것도 많이 보러 오세요. 황보용 배우가 하는 것도 많이 보러 오십쇼. 어허! 잠이 좀. 아, 역시 크으! 물을 마시는 여자. 뭐야, 모델 같아. CF 모델. 어, 역광이라. 어허! 어허! 아, 형이 감동은 이상한데요? 어허! 나와? 볼 수 있어? 오늘 공연 멋있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허! 시윤이에요. 희수혁이죠? 자, 오늘 어땠어요? 두 번째 날이었는데. 여보세요? 네? 술 먹었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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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대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원캐라서 보실 못해요. 어허!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헤! 어허! 어허! 재영이! 감동 받았습니다. 감동이고요. 네, 너무 감동이고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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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억해! 보러 오라고 많이 해주세요. 오늘 기억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역시! 화이팅! 어허! 그대로 해줬구만. 좋았어. 할 일이 많아. 아, 차니 차니! 아, 네. 저 세 번째 봤는데요. 오늘 졸타한 멤버의 완전 새롭고 멋진 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마세진이에요. 저 그때 보러 오세요. 재영이 형 아우 이상해. 재영이 형 아우 이상해. 마세진은 언제 올라와요, 무대? 20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7월 20일 날. 네, 네, 네. 자, 다 같이 여기 보면서. 자, 오늘을 기억해! 화이팅! 보러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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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